이 그래핀 마스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시키고 또 사멸시키는 기능에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를 차단시키는 것 그리고 작용감이 좋고 호흡하기 좋고 그래서 이 마스크를 가지고 공인성적서 보고서를 가지고 미국 FDA에 제출을 해서 미국 FDA에서 탈균제 기능을 갖는 의료기기 1등급 메디칼 디바이스 1 등록이 되니까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안 생기는 시험에 가장 우수한 A 클라스로 등록되어 있는 마스크입니다. 전 세계에서 최초로 광석 속에서 스마타이드 이 생명체만 완전히 순수하게 분류해서 그대로 개발하는 것이 여행이 많고 그거를 산업용 원료, 제약 원료, 화장품 원료 소재로 전 세계적으로 계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엄청 특허는 제가 다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지금 가지고 우리 필산 생명과학이 산업하려고 합니다. 이런 기술이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빨리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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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